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풀렸어. 내가 다 관종이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 돼. 이 사람과의 다툼이나 땅이나 충이 났어. 내가 이기냐 네가 지냐 뭐 그거지 뭐. 누가 이길 것으로 좀 예상을 하세요.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 80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 쌀 위에 증명사진을 올리고 7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경남 창원 재벌가이입니다. 재벌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상품처럼 우리 무당 선생님들께서도 선택을 당해야 예약을 하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시잖아요. 맞습니다. 점집 쇼핑 중독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은 없고 뭔가 답을 찾고 싶고 요즘 사람들이 영악하고 똑똑해. 그렇죠. 자기가 점치고 버티고 다 공판 다 져버려. 공판까지 다 져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 알면 저등에 안 씹으려. 우리 집에는 유독식이 아픈 사람, 신이 있는 사람, 뭐를 모신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와요. 또 어디 무당 중독이 들어가지고 수호신이 있다고 하고 말이여 막걸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맞아요. 무당 중독도 그것도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 무당을 알기를 우습게 보고 손님들이 무당을 감 보고 돌아서서 안 맞으면 욕하고 그거 자기한테 업 돌아와. 당연한 거죠. 맞아요. 유튜브가 사람을 어찌 보면 좋게도 만들고 어찌 보면 나쁘게도 만들어. 무슨 무당의 벼슬이라고 막 무슨 진짜 오만 멋째를 다 부리고 오만 짓 다 해갖고 막 그리 하면 뭐 하는데 뒤에서 손가락을 쥐고 욕해. 맞아요. 손님 오면은 야 니 조심해라 이 말 하면 그게 첨이야 아이가. 안 들었나? 맞습니다. 우리는 막 그렇게 갈란다 나는. 알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사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분 여자분이세요. 민씨예요. 응. 민씨고요. 79년생. 응. 12월. 응. 16일생입니다. 고집이 세. 맞습니다. 고집이 세고. 네.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맞아요. 은근히 욕심이 많아. 네. 화려하고 꾸미고. 맞아요. 이뻐야 되고. 맞습니다. 내가 다 관종이고. 그런 게 많지. 맞습니다. 남한테 보여지는 것도 많이 좋아하고. 맞습니다. 응응. 남한테 이쁘게 그리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어찌 보면은 아기 같고 선녀 같고. 맞아요. 그런데 이분도 부지런해야 돼. 자기가 보기보다 깨우면 안 돼. 아. 네네. 그리고 속에 있는 말을 다 안 낼걸? 음. 속에 있는 말을 다 안 내. 이 사람 성향이. 감성도 있고. 네. 감정도 좀 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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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받고 싶고. 네. 응. 이런 게 많지. 이분 되게 솔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더 솔직해하시지 않으셨나? 아뇨. 아뇨. 영마도 있고. 네. 말도 잘해야 되고. 네. 누구 말도 안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 돼. 그렇죠. 너머한테 또 치이는 것도 싫고. 네. 그런데 내면에는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지. 네. 그런데 이 사람도 많이 활동성이 있고 움직여야 되고. 네. 이분도 인생에 고력이 없지는 않았단다. 네. 응. 한때는 잘 나갔단다. 맞습니다. 남한테 어쨌든지 다 인정을 받았단다. 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자꾸 힘이 드는 고비도 있었고. 응. 머리가 또 아팠었고. 네. 내 인생 내가 잘못 만나서 잘못 걸어서 구설한 구설도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조금 많이 답답한 세월도 많이 있었어야 된단다. 맞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이분 지금 현재의 심정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올해는 좀 안 좋지. 음 어떤 게 안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과의 다툼이나. 싸움이 나. 충이 났어. 그거를 저희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거면 끝났지 뭐. 맞습니다. 내가 이기냐. 네가 지냐. 뭐 그거지 뭐. 그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뭘 어떻게 보여요? 지가 혼자 고달프고 힘들어야 되지 뭐. 올해는 무조건 파살 먹었어. 사람하고 타툼. 싸우고. 응. 더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어. 누가?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다고. 왜? 할 말 많을 거 아니야. 싸우는데. 이 사람은 또 신의 좀 간주구설시 위성사 사람하고 다투어야 되네. 일단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분이 분쟁이 났어요. 어떤 분하고 누가 이길 것으로 좀 예상을 하세요? 서로가 서로가 싸움이 나갖고 있는데. 네. 자기 편이 많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운이 하늘의 기운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분도 요사무사 한 게 있는 사람이지. 아주 다방면으로 재주가 있고. 굉장하시죠? 법적으로 걸렸던지 금전이 걸렸던지 뭔가 있으면 앉아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다툼이 났으면 뭔가 결과나 공판이나 기다리는 시기. 그렇게 나오고. 이분도 상당히 강해서 남한테 지지는 안 할걸? 맞아요. 안 지을걸? 대단하십니다. 나는 한 번 마음 먹으면 딱 이래가지고 낸 딱 지기 싫거든.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좋은 일이 있겠다. 이분 앞에?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받들어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힘든 고비에 빠져나오는 운세야. 이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분한테 딱 제일. 이분한테 이분의 편 듣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나도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러니까 좋은 날이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 도움을 줘. 가까운 사람이 돈 많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한테 기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상부상조나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일을 잘 해결하고 나서는 운의 흐름은 어떻게 흐를 것 같으세요? 더 올라갈까요? 상승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용꼬리를 잘 잡아야지. 호랑이 꼬리를 잘 잡든지. 그래야 내가 상승을 하고 올랐었지. 지금도 살짝 지댔거든. 어 지댔어요? 약간 지댔거든. 근데 뭔가 앞을 가리고 눈을 가리는 것도 있어. 자기 운세가 힘들고 구절이 나고 했으면 그거를 풀고 가야 옆에 기인도 있고 옆에 좋은 사람도 만나지는 거야. 맞아요. 산 사람에 걸린 것도 풀어야만이 재수가 있고 소포를 키고 공을 들여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구설이 났든지 어려우면 누군가가 도와줘서 빠져나오는 힘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 약해 아직은 그 기운이? 근데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끌어주는 사람이 좀 있다간다. 아 그래요? 이따 여기까지 듣고 선생님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분 모르실 수도 있어요. 미니진 씨라고 있어요. 미니진이 누구야? 현재 지금 방시혁 씨는 들어보셨어요? 몰라. 우리나라 최대 연예기획사 대표인데 방시혁 씨 아래에 있는 미니진 씨라는 이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분하고 지금 발길질을 자꾸 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불화가 생기고 경영권 문제를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편이 많아야 돼서 좋아지는 게 이 사람 이사잖아요. 이사하고 회의 많이 할 때 찬성 반대할 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이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누가 끌어주든지 밀어주든지 차이든지 이게 기로에 쓴 것 같아. 맞아요. 우리는 테레비 볼 시간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사실 몰라요. 맞습니다. 솔직히 미니진 씨랑 저도 처음 몰랐었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두메삼골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본 일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라서 맞아요. 제가 아예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씨버립니다. 안 맞아도 잘 맞다 카고 구독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